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B-42 박창현입니다 노래는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입니다 어둡어둡해지려 집으로 가는 데 빌딩 사이 치는 노래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 속 홍천동까지 전철풍은 가락하고 지친 하루 눈을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냥 전향으로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캣맥주 한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서른 아홉 정거자 온 좋으면 한작하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펴지른 그 이름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제목은 당신은 사랑입니다